김정은 북한 국무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물질 관련 기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또 원신불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고 신형 원신불리기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시설은 원신불리기로 핵탄두의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곳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북은 강선단지에 이런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0년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에 6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같이 핵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에는 우리의 특수부대격인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를 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김 위원장이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차에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도 참관하고, 기동성이나 효용성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